야, 훌라후프 되게 잘하는데? 하겠지? 애들이랑도 하지 않아? 내기를 할까? 내기? 그러면 뭐 딱밤? 인정 사정 봐주지 않는 자매의 훌라후프 대결! 시작! 실력이 막상막하인데요. 좋을 것 같은데? 어, 좋아.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뭐 이렇게 해서 끝이 안 날 것 같으니. 어... 점프 한 번 하게? 점프? 어. 다리 하나 들기. 다리 하나 들기? 될까? 하나, 둘, 셋! 다리까지 들고 승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대결! 과연 결과는? 뭐야! 이겼다! 그게 더 아프지 않아? 아니야. 이거 안 해봐, 나 이거 안 해봐서. 아! 언니, 언니. 그거 있거든? 신체 나이 테스트? 그게 뭐야? 한번 해볼래? 신체 나이? 깍지를 껴가지고 발부터 통과를 해서 뒤로 해서 엉덩이를 다 통과하면 20대. 발부터 엉덩이까지! 유연성에 따라 신체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. 한 번 너 해봐. 나 먼저? 어. 우선 뭐 발은 당연히 돼야지. 그치? 발은 통과했고. 그치. 50대 통과? 나 될 것 같은데? 엉덩이? 응! 응! 안 해봤어? 나도 안 해봤는데. 이 정도는 어때, 언니? 전혀... 그래도 원래 나이보다 어리게 나왔네요. 해볼게. 30대? 20대 나왔으면 좋겠다. 힘들다. 20대? 그럼 가능할까? 20대 나왔으면 좋겠다. 과연? 일단 발 통과. 어? 될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구. 어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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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떨어져. 뭐지? 막혔고. 아예 막혔고.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는 통과가 됐어요. 이건 아니지만. 일단 30대 초반. 이게 거의 떨어졌잖아. 30대 초반. 30대 중반. 두 사람의 신체 나이는 30대. 오, 대단합니다. 휴식도 잠시. 무언가를 잔뜩 챙겨나오는 현영씨. 언니. 뭐야? 뭐야? 짜잔. 이거? 홈가드닝이라고? 그때 우리 집 텃밭 언니가 보고. 언니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. 아니, 하람이가. 되게 좋아하더라고, 이런 거를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내가 오빠 이번에 우리 구할 때 좀 부탁을 했거든. 재밌겠다. 재밌을 거야, 아마.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상추를 심을 건데요. 이거 망을 먼저 이렇게. 막 빠지게? 어. 흙이 한 곳에 쏠리거나 뭉치지 않도록 평평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막상 또 이렇게 해서 씨앗을 뿌려서 상추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꼭 설레기도 하고.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하니까 더 재밌는 거죠. 그치? 간격이 또 조금 있어야 되더라고. 있어야겠지? 이렇게? 이렇게 넣으라고. 참 신기해. 이렇게 그러면 씨를 심으면은 상추는 언제 먹을 수 있어? 새싹이 한 2주? 그리고 먹는 건 한 달에서 두 달. 요즘 그냥 딱 좋은 시기잖아. 그치. 날이 너무 좋으니까. 그러니까 그 정도면. 이번에는 이거 집에서 준비해왔어. 파를 먹고 왔어? 다 잘라왔네? 팥불이 이 채로 넣으면은 똑같이 이것도 계속 자라잖아. 이렇게. 그리고 네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거는 결혼해서 살림을 하는 거 같아. 아니 근데 언니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가지고. 항상 내가 뭐 그런 운동이나 몸매관리는 내가 언니한테 물어봤잖아. 그럼 살림을 하나 보나. 살림을 하는 거야? 뭐 그치? 언니가 그래도 나한테 얼마 전에 고추장찌개도 물어보고.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최고의 자매네요. 진심으로 인정한 타이밍이 나 아이 셋 놓고다. 셋을 놓은 거에서 말하기보다는. 셋을 놔서 잘 키우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지. 그 세 아이에 맞춰서. 누구야? 어? 형부 전화하는데? 형부 안녕하세요. 안녕. 뭐하고 있어? 어. 우리 지금. 짜잔. 오. 이게 뭐야? 이거 파랑 상추 씹은 거예요. 어. 진짜? 가랑도 꼬자는 줄 알았어. 어. 오랜만에 시대랑 갔는데. 좋아. 힐링하고 있어. 좋지. 언니가 지금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. 이렇게 언니가 많이 웃는 거를. 어. 정말 최근 들어서. 잘 놀다 갈게요. 네. 네.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. 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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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만나자. 해 놓고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. 말이 되나? bal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